안녕 얘들아 반가워 선생님 처음 보지? 선생님 이름은 이승효라고 하고 보통은 이제 고3이랑 N수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을 처음 봤지? 그치? 자 그런데 이번에 3월 학력평가를 봤잖아? 그치? 이제 고등학생이 됐다 여러분들 아 축하해 축하하고 앞으로 좀 공부하느라 힘들 수도 있겠지만 또 재밌을 거야 고등학생 자 그래서 3년 동안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또 나중에 선생님을 본격적으로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되겠지? 자 근데 오늘 이제 선생님이 그 학력평가에서 일부 주요 문항들만 뽑아서 설명을 해줄 거야 이제 전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고1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워낙 또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들 이제 전체를 보면 되는데 자 오늘 일단 그 주요 문항을 보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주의사항을 하나 말해줄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오늘 이제 몇 문제를 뽑아가지고 풀어줄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 약간의 현타가 올 수가 있다는 거 자 주의하셔야 돼요 현타가 왜 오느냐 너무 어려워서 현타가 오는 게 아니라 너무 쉬워가지고 아니 번호 때도 되게 높은 거고 이거 시험 볼 때 못 풀었는데 끝나고 나서 뭐 해설지 봤는데 이게 뭔 소리야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툭툭툭 풀어가지고 이게 뭐람 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 자 근데 또 그만큼 이해하기 쉽다는 거겠지 그치? 자 이번에 뭐 고1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 점수 잘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첫 시험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또 이 첫 시험이 되게 좋은 계기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 옛날 얘기를 좀 해주자 그러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중학교 때 공부를 잘 안 하고 많이 놀았어요 그때가 이제 막 인터넷 처음 생기고 막 PC방 처음 생기고 이랬던 그 여러분들 그 역사교육에서 나오는 그 현대사에 나오는 그 옛날 옛적에 선생님이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게임 같은 건 처음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 재밌게 게임을 한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어떡하지 이랬는데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신 성적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 근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어 잠깐만 수능이라는 시험이 공부하면 되는 건가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서 수능 성적을 많이 올려서 내신 성적은 이제 고1,2 때 공부 그동안 안 한 게 있으니까 고1,2 때 좀 성적이 안 좋았어가지고 내신으로는 대학을 못 갔고 정시로 해서 이제 서울대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첫 번째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거지 근데 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이제 방학 때 놓은 거야지 이제 고등학교 간갑시오 아줌마 코인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뭐 집에서 유튜브 보고 이러고 놀다가 딱 시험 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안 나와 아 그동안 했던 거 다 까먹었구나 이래서 또 약간 그 자극을 받아서 경각심이 딱 일깨워져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겠지 자 어찌 됐든 이거는 결과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앞으로 잘하자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훌륭한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오늘 이제 어떤 문제들 풀어줄 거냐면은 이 고1량이랑 같이 도형 문제들만 뽑아서 풀어줄 거야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게 시험 범위가 중학수학 전체였잖아 자 근데 어차피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고등학교 때 다시 시험을 보지는 않으니까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를 뽑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중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형이야 도형이 제일 중요해 물론 중학교 때면 뭐 방정식이라든가 함수라든가 이런 기본 개념들도 계속 이어지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는 모든 단원에 있어서 도형은 이렇게 양념처럼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도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선생님 이제 별명이 뭐냐면 선생님 이제 그 캐스트 같은 거 찍으면은 학생들이 막 댓글로 자 우리 모두 수달이 되자 수달이 되자 막 이런 거야 수달이 뭐야 이랬더니 수학의 달인이 되자 뭐 이런 거죠 자 그랬는데 선생님이 또 이제 도형을 엄청 잘하고 그래서 선생님 별명이 이제 도달이죠 도달이 생선 도달이가 아니라 도달 도형의 달인이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아 도형 문제 어떻게 푸는지를 깔끔하게 딱 보여줄 건데 그 도형 문제를 푸는 데 가장 키워드가 되는 거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보조선 보조선 보조선을 잘 그리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 자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거에서 또 중요한 게 엄청 중요한 게 닮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 키워드를 좀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과 관련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냥 뭐 절대 진리 같은 해가 있는데 절대 진리 같은 해가 있는데 그건 이제 고등학교 그 3학년 가서도 여러분들 계속 써먹게 되는 원 나오면 반지름 원 나오면 반지름 또 삼각형 나오면 수선의 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오늘은 딱 요거 두 개 일단 키워드를 맞추면은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게 된다 자 우리 15번부터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앞에 것들은 다 제쳐놓고 일단은 도형 문제에 도형 그림이 쫙 크게 그려져 있는 거 오유 15번 그림이 크게 그려져 있죠 자 문제는 이 말이 주저리주저리 있지만은 결국에는 요 그림상에서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그림만 놓고 이제 같이 따라가 볼 거예요 자 문제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다 알려줄 거야 자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직사각형이 있는데 요 높이가 A고 얘가 지금 8이라는 거야 그죠? 자 그 다음에 얘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원을 그렸어 원을 그렸어 어 그러면 이제 원래 있던 거에다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걸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볼게 여기가 지금 A인 거지 자 얘가 중심이고 원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랑 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랑 얘랑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길이가 같으니까 이게 무슨 삼각형이 된 거냐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지금 된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직각이잖아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오 그렇구나 그럼 여기 45도 여기 45도 자 요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죠? 자 그 다음에 요 P가 있고 또 요 C를 중심으로 하는 또 원을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뭐냐 8이고 여기가 A니까 여기는 8-A네 8-A 자 근데 또 요것도 반지름이죠 그래서 여기도 8-A 아 똑같다 자 그럼 여기도 또 이제 45도 자 여기까지는 그냥 문제 해석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 그대로 자 그리고 나서 요 Q 있으면은 요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주고서 이 넓이가 이제 4분의 79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보조선 하나 딱 그려줄 수 있겠죠? 그게 뭐냐면 바로 요선입니다 짜잔 자 갑자기 피선 생기죠? 선생님 수업은 선생님이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편집해가지고 압축적으로 보여줘요 왜? 선생님 뭐 그리고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 딴 생각할 거 아니야? 딴짓할 거 아니야? 요즘 트렌드가 뭐야? 스피디하게 딱딱딱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유튜브 보고 틱톡 보고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어 인터넷 강의도 그런 식으로 선생님 이제 트렌디하게 바꾸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툭툭 진행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다시 보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? 세부 10초 전으로 다시 가면 되죠 그쵸? 계산 과정도 선생님 쫙 다 써놓고 접을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넓이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조선들 그렸어 보조선을 딱 그렸고 여기 45도 여기 45도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은 여기가 이제 직각삼각 직각이 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되고 여기가 A고 A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되면서 요 길이가 루트 2A가 됩니다 그쵸? 그럼 여기는 뭐야? 루트 2 곱하기 8-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A인데 여기가 8-A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 되죠? 그럼 여기가 지금 뭐냐면 2A-8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뭐 여긴 그냥 8이겠죠 그대로 자 요렇게 자 그래서 요 사각형의 넓이를 쪼개서 구한다 뭐 전체에서 요거 요거 빼도 되는데 그냥 쪼개는 거죠 요런 선 자 그럼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A 곱하기 루트 2의 8-A 자 그럼 여기서 2분의 1이랑 루트 2루트 2 곱해가지고 요게 이제 딱 지워집니다 그죠? 그 다음에 더하기 8 곱하기 2A-8 곱하기 2분의 1 자 요렇게 되죠 그럼 요거를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오고요 8A, 8A가 나오니까 16A 그 다음에 4, 8A-32 요게 4분의 79 자 그럼 이제 갖다 된 상태에서 4를 곱하면서 쫙 넘겨졌어 그러면 4A제곱 마이너스 64에 더하기 207은 0이다 자 2차 방정식이 나왔죠? 자 인수분해 해주면 된다 2-9 2에 마이너스 23 자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A가 2분의 9 아니면은 2분의 23인데 뭐 딱 봐도 요 길이가 지금 이제 8이라고 준 상태니까 요거는 아니고요 2분의 9 정답은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A가 지금 이제 8보다 작다라는 게 문제에 주어져 있겠죠 자 그래서 3번이네요 자 그럼 이제 1ittel의 9 delta